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드리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타트업의 진정한 성공 도우미가 되고자 하는 김기일입니다. 저는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삼성그룹에서 30여 년간 경영역신, 구매, 사업기획, 제품개발 등 다양한 업무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영역신 업무를 수행하면서 글로벌 경영역 확보, 구매 성진화, ERP 및 SCM 시스템 구축, 전자구매 시스템 구축 등 PM을 맡아 성공시킨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관대 창업대학원에 지나가여 스타트업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창업진흥원 전임 멘토, 평가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빠른 적용과 검증, 피보팅 등으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완성에 기여하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에서의 경험과 대학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 발굴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에 실체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ERP 시스템, E-마켓 프레스 등 정보 시스템 구축 경험으로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구현과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스타트업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드리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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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